한편 1위는 도전선배인 김장훈과 김현철을 만났는데요. 이거 말하는 행복입니다. 말하는 행복하고 있어. 빌붓기구나. 빌붓기 걸 제가. 언제나 했던 이제 다 프로를 깨치고 있다. 중간. 잠깐만. 점검했어. 이겼어? 이겼어? 졌구나. 하나만 뽑아보니까. 다행이다. 당연하지. 난 두 개 받았는데 꽝이었잖아. 근데 원래 그게 두 개 받은 놈이 꽝이라도 안 좋더라고. 그래요? 지금. 두 개 받았는데 두 개 다 꽝이었어. 장윤정 씨랑 하셨어요? 김현철 씨는. 아? 그래서 이기셨어요? 이겼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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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전에 장윤정 씨가. 제 아버지랑 해서 이기셨어요. 난 네 대아버지한테 이기는 거지. 그러네요. 승진아 승진아. 승진아. 아무튼 제가 지금 배가 너무 고픈 관계로. 일단 처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빵. 내가 먼저 봐볼게. 아니요. 아니요. 표정 관리 안 하고. 조금만 해야 돼. 이게 또 좋은 맛이 있어. 알잖아. 전 두 분의 표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. 이 반응은. 봐봐. 나 못 봤어. 봐봐. 또 이 반응은. 대체 뭐냐고요. 표정이 왜 그러세요. 설마 꽝이에요? 과연 1위의 두루마리는? 꽝입니다요. 2위 말할 수 없어. 괜찮으세요? 야 진짜. 내가 그때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유료해 주시더라고. 아아 지금. 나가. 얘 지금 손. 힘 풀어. 이쪽만 나가. 이쪽만 나가. 이쪽만 나가. 건수를 빈다. 감사합니다. 자. 유료가 이기는 그날까지. 파이팅! 파이팅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